자 이번에는 잔만보입니다. 포켓몬 체인징 피규어 잔만보 길을 막고 있는 잠자는 포켓몬이죠. 커다랗고 귀여운 외형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포켓몬입니다. 잔만보는 평범한 몬스터볼에 들어가 있고요. 잔만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기 일러스트의 검정색보다는 최근에 게임에서 등장하는 그 잔만보의 색상과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보기 드문 서있는 형태의 잔만보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발바닥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팔과 발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상체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체를 이렇게 열고 머리를 완전히 안까지 밀어넣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넣고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변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몬스터볼에다가 수납 몸을 이렇게 열고 팔 꺼내고 다리 꺼내고 그 다음 머리를 꺼내고 상체를 다시 닫아줍니다. 상체가 아니라 몸이겠네요. 몸 사장님이 계속나 reductions 상체를 이렇게 작업하고 어차피하는 형태의 교회 하늘이 섞여서 하늘이 상체를 같이 하늘이 하늘의 하늘이